음악 예, 일하러 갑시다 음악 논산시 전통 두레풍물 보전에는 1995년도에 광석농악단회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두레조직으로 해서 농사일을 하던 그런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논산지역에서 행해지던 딱딱우려가 물풍뎅이를 가미해서 더 극대화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잊혀져가는 그런 두레풍물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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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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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바자 타란 노를 누구들에 떠나자 우리 인생은 이 산에 좋네 산천 충북은 늙어 같아 죽고요 우리네 인생은 젊어져서 죽구나 으 아아 아 으 으 으 으 하는 편 그렇다면 다 sair n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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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칸들! bass & drums play in bright rhyth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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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드리멘쳐! 수고하셨습니다.